반주를 선물했다는 것은 뜨거운 밤을 보내줬는데 사인인데 그럼 이 아줌마가 진짜 나한테 니가 바람 핀 것도 아니었네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. 바람 피고 집까지 뺏어가고. 너 추워 보여서 그래 하고 가.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길 때 두 사람은 늘 같이 있어요. 쓸데없는 상상이 지나치고. 그러다 커플 되겠다. 원래 누나가 자기 되고 자기가 여부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러지 말고 나 잡아요. 정말 괜찮으니까. 그만 가보세요. 니까짓끼 뭔데 날 불쾌하게 만들어. 실장님 왜 이러세요. 은 실장. 고맙습니다.